네 안녕하세요 우수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첫 1위를 하게 됐는데 정말 너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고요 덕분에 맛있는 밥도 먹고 와서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아요 1위한 영상은 항상 올라가니까 앞으로도 저 항상 열심히 해서 계속 1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